먹고 자니까 그렇지. 먹고 자니까 그렇지. 어휴, 왜 이러지. 운동해, 운동. 빨리 일어나, 운동해. 앉아, 앉아. 운동해. 머리가 까치집이 엄청 샀네. 탄산에서 이런 거 마시지 말고. 응. 오, 스윗하셔. 겨울이 아직 운동을 안 해가지고. 운동을 해야 돼. 복지사님. 복지사님 감사합니다. 그래도. 지연이를 계속 옆에서 케어는 해 주시는데. 감사해요. 따르질 않네. 우리의 운동기구. 자. 진짜 오랜만에 한다. 열심히 해. 나도 놀린 거 같아, 계속. 그냥. 갖고 와야겠다. 뭐 갖고 와 또. 탄산수 하나 먹으면서 해야지. 탄산수 또 드신대요. 지금 또. 탄산수 전 진짜 좋아해요. 저거 안 되겠어요. 저거 다 이제 압수. 저거 먹으면 안 되겠다 진짜. 아유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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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아 되는 거 같아. 말도 안 돼. 하하. 하하. 지금 몇 시냐? 어? 애들 데리러 가야겠다. 아빠 가야겠다. 애들 데리러 가야겠다. 애들 데리러 가야겠다. 운동 너무 조그맣다. 어? 갔다 왔어. 갔다 왔어.